안녕하세요. 어제 셀트리온이 임상 3상 탑 라인 발표 오늘 키움증권 회의민 애널리스트가 스팟 노트라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통상 그 정도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3상 성공을 했으면 레포트를 내서 목표주가를 상향해야 되는데 역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입니다. 이렇게 스팟 노트로 처리하고 마네요.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현황을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놨구요. 렘데시비를 빼면 실질적인 치료제는 현존 4가지 치료제입니다. 다 항체 치료제이구요. 이 중에서 3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3개 4, 레키로나 셀트리온, 그리고 리제네레론과 로슈의 REGN 코 2067, 그리고 GSK 미르가 같이 만든 VIR 7832 이 치료제가 3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구요. 임상 데이터를 셀트리온 것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 고위험금은 72% 감소, 일라이릴리 거는 코로나19 입원 약 70% 감소, 전체 환자 바이러스 RNA 감소 99.97%, 기준선 대비 마이너스 3.81, 근데 일라이릴리 거는 아직 2상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제네론과 로슈가 같이 만든 칵테일 항체, 임상 데이터를 보면 고위험, 비입원 환자의 입원, 사망 위험을 70% 가량 감소했다. 셀트리온과 거의 같은 데이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SK 미르가 같이 만든 임상 데이터를 보면 2번 사망이 85% 감소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다른 회사보다 임상 데이터가 절대 뒤처지지 않죠.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허예민 연구원은 이렇게 적었네요. 높아지는 유럽성인 가능성, 레키로나 실적 불확실성 해소는 넥스트 과제. 실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거론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삼상 데이터 7월 초에 발표하고 유럽에서 승인 나면 실적은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보는 관점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허예민 연구원이. 그쵸? 마지막 이 달락에 이렇게 적었어요.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레키로나는 릴리와 리제네르론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나타내었음. 릴리나 리제네르론 올해 예상 매출액이 각각 1.4밀리언, 3밀리언. 다만 릴리의 경우 칵테일 요법으로 향상된 데이터 발표하였고, 리제네르론 로슈의 경우 NIH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강력 권고를 하며 입지 권고하였음. 동산은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유럽 혹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비축 물량 계약 등의 전략 유회보임. 다만 올해 가을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3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 경쟁상황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머크의 3상 치료제 경구용은 아직 임상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경쟁상황입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자국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 피곤합니다. 바이오 시뮬러 개발사에서 나아가 첫 신약 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익수다를 통한 ADC 신약 개발, 행보 등 또한 기대됨. 이게 사실 핵심 아니에요. 허연구원님, 신약을 첫 출시, 그리고 익수다를 통한 ADC 신약 개발. 이게 핵심이면 좀 더 우호적으로 스팟 노트를 작성해 주셨어야지. 오늘 좀 셀트리온이 하락했는데 내일은 또 상승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